어떻게 빼야 하는지 이거를 저희가 배틀로 준비했습니다 배틀로 저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남편은 운동하라고 하고요 아니 그거 지금 얘기할 건데 뭘 비행기라고 하는지 네 알았어 오케이 잠깐만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연습해보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탑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시 시 제가 좀 할게요 시작 시작 네 여러분 다이어트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의학 격언인데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먹는 거지만 다이어트의 완성은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요요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왜 중요하면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결국 먹는 거 안 지르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돼지라는 말에 절대로 30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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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너무 짧은데 제가 할게요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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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의 시작은 먹는 거라고 했죠 먹는 걸 줄이셔야 해요 예를 들면 250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운동 얼마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 정도 몸무게는 1시간 15분을 걸어야 하는데 세상에 1시간 15분 매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뚱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먹는 거 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음료를 물로만 바꾸셔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참치 김밥 참치 마요네즈 김밥이 580칼로리인데 그거를 10칼로리인데 그거를 아니 아니에요 참치 마요네즈 김밥 선택하지 말고 일반 김밥을 하게 되면 400칼로리거든요 참치 마요네즈 580 참치 마요네즈 380칼로리입니다 여러분 31초 더 드렸어 자 그럼 30초만 더 주세요 자 빨리 해보세요 이제 시 시작 여러분 몸매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몸매보다도 먼저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최근 미국의 여러 저명한 의학 논문을 찾아봤는데 내용이 귀 안 들어온 데서 하나 왜 귀 안 들어온 그러니까 건강한 돼지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안 줄이고 운동만 해서 이렇게 근데요 정상 체중 또는 마른 체중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보다 오히려 치명도 더 길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으니 빨리 지으세요 빨리 지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은요 행동하는 거 보고만 해야지 말하는 걸로 알 수 없어요 이분 결혼 전에 65kg 지금 85kg 저 결혼 전에 45kg 지금 49kg 3kg 차이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결과물 있잖아요 결혼은 20kg 쪘고요 제가 결혼 후에 30kg밖에 안 쪘으니까 김밥 두 줄 드셨던 분은 한 줄 땡입니다 아 진짜 이거 힘드네요 여러분 1분만 더 했어요 1분만 저 진짜 1분만 저도 할 말이 좀 더 많아요 아무튼 이게 좀 해봐요 여기 있잖아요 에스도 이겼어 오가 에스도 승리예요 지금 말 때린 얘기입니까 에스도 1분 토로 에스도 이겼다 야 여기 이기심 사랑해 자 1분 한 번만 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